페이스북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보는 그런 시간 알아보고 있어요. 자 우선 오늘은 게시물,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, 동영상 이런 걸 포함한 게시물을 올렸어요. 그러면 당연히 그 게시물을 올리면 우리의 타임라인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쭉 보겠죠.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여러분이 아 이 게시물은 타임라인에서 잠깐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런 순간 있겠죠.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알아보자고요. 자 일단 보세요. 여러분 페이스북으로 가보세요. 그러면 저는 제가 올린 동영상 바로 얘가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잠깐 타임라인에서 얘를 숨겨버리고 싶어요. 그러면 나의 친구들이 어때요? 이 내용을 보지 못하겠죠. 이 게시물을. 그렇게 되나요? 그럼요. 제가 숨겼으니까. 숨기면 보이지 말아야죠. 자 그럼 여러분 요거 드롭다운 단추 보이죠? 요거 눌러요. 띵 누르면 타임라인에서 숨기기 이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걸 눌러주면 돼요. 어 그럼 정말 숨겨질까요? 당연해요. 숨기기. 그러면 보세요. 숨겨졌대요. 그러면 자 보십시다. 요기 이렇게. 곧바로 요렇게. 요 동영상이 있던 자리는 이렇게.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이게 보이나요? 아니죠.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 내용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됐죠?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 타임라인에서 제가 이제 해당 게시물을 숨겼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숨겨놨던 그 게시물을 저의 타임라인에 다시 보이게 하고 싶어요. 제가 너무 변덕쟁이인가요? 이런 분이 계십니다. 변덕쟁이 아니세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떡해요? 자 여러분 여기요. 프로필 들어가면은 타임라인 정보 친구 사진. 사진을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.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. 쭉 가다보면 연필이 있거든요. 관리 관리. 이 관리를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숨겨진 사진보기 이런 게 있어요. 난 동영상인데 똑같아요. 자 사진 보기 이거 눌렀습니다. 띵 이렇게요. 그러면 나와요. 나와요. 그러면 제가 이거예요. 그럼 이거 체크합니다. 띵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여러분. 친구들만 보는 건데 제가 숨겼다는 표시예요. 그럼 다시 보이게 하려면 한 번 더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이제 보이는 걸 허용하겠다.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. 됐습니까? 참고로 이거 이렇게 눌러서 삭제는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. 됐죠? 우리는 허용 이걸로 눌렀습니다. 자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보여야 되겠죠? 결과 보겠습니다. 자 갈게요. 가니까 어때요? 다시 짜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우리가 게시물을 타임라인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다시 보이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.